암기 포인트 고교기본 1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섹션 2 테마 의료 1 넘버 1 심프탐 심프탐 SYMPTOM 질병 증상 문제점 징후 정상 징후 암기 포인트 어원입니다. 어원은 그 단어의 뿌리이자 원천입니다. 어원을 잘 알면 그 단어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고급 단어들을 쌓아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SYM 함께 PTOM 떨어지다 함께 떨어지다 발생하다 암기 포인트 하나 더 심하게 피가 나는구나 텀 심피탐 심피탐 심프탐 비교 신드롬 S Y N D R O M E 증후군 잠깐 이 심프탐 신드롬 일종의 질병에 대한 신체적 반응입니다. 보통 위가 나쁘면 피부가 나빠지고 간이 나쁘면 피부에 황달 증세가 오게 됩니다. 특히 눈에 오게 되죠. 이렇게 질병과 함께 나타난다. 그래서 증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을 함께 가지는 것 그것이 증후군 신드롬 신드롬 이지요. 넘버 2 신드롬 신드롬 S Y N D R O M E S Y N D R O M E S Y N D R O M E D R A M 달리다 함께 달리다 함께 발생함 그래서 증후군 암기 포인트 하나 더 신이 들어오십니다. 신이 들어오면 모두가 그 신에 대해서 열광합니까? 그래서 비슷한 증후를 나타냅니까? 신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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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샘프탐 S Y N P T O M 증상 징후 넘버 3 소월 소월 S O R E S O R E 상처 아픈 따끔거리는 상처 아픈 따끔거리는 따끔거리는 상처 아픈 암기 포인트 벌에 쏘였어 너무 아파 벌에 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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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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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S O A R 쏘월 극등하다 이 쏘월 이 쏘월 위로 쏘아 올려 쏘아 그렇게 암기합시다 넘버 4 Fever Fever F E V E R F E V E R 체온 열 열 흥분 열풍 열 흥분 열풍 암기 포인트 피를 봤다고? 피를 봐? 흥분했군 그래서 열이 나는 거야 피를 봐? 피 봐? Fever 비교 temperature T E M P E R A T U R E 온도 체온 넘버 5 스토머 케이크 스토머 케이크 S T O M A C H A C H E S T O M A C H A C H E 복통 위통 복통 위통 암기 포인트 오원 스토머 케이크 S T O M A C H E E M A C F E 에이크 A C H E E A C H E 통증 에이크 같은 오원을 갖는 헤레이크 H E A A D A C H E 두통 백헤이크 비 A C K A C H E E 요통 암기 포인트 하나 더 스탑! 그 먹는 케이크! 그만 먹어! 배가 아플거야! 스탑! 먹는 케이크! 스탑! 먹 케이크! 스타먹 케이크! 넘버 6. 운드! 운드! W-O-U-N-D! 부상 외상 부상 외상을 입히다! 정신적 상처! 정신적 상처를 주다! 부상 외상을 입히다! 정신적 상처를 주다! 부상 외상 정신적 상처! 암기 포인트! 상처가 너무 컸어! 운다! 엉엉엉! 운다! 운다! 비교! 인절이! I-N-J-U-R-Y! 상처! 부상! 인절! I-N-J-U-R-E! 상처 입히다! 넘버 7. 딥프레션! 딥프레션! D-E-P-R-E-S-S-I-O-N! D-E-P-R-E-S-S-I-O-N! 우울증! 우울! 불경기! 우울증! 우울! 불경기! 암기 포인트! O-1! D-E 아래로 프레스! 누르다! 아래로 눌려있음! 활발할 수가 없겠죠? 우울합니다! 경제가 아래로 눌려있습니다! 불경기군요! 같은 뿌리를 갖는 Pressure! P-R-E-S-S-U-R-E! 압력! 넘버 8 오벌웨이트! 오벌웨이트! O-V-E-R-W-E-I-G-H-T! O-V-E-R-W-E-I-G-H-T! 과체중의 비만의 중량 초과의 과체중의 비만의 중량 초과의 암기 포인트! O-V-E-R-W-E-I-T! 뭐뭐가 넘는 웨이트! 무게! 정상적인 체중이 넘는 그래서 과체중의 비만의 비교! F-A-T! F-A-T! 뚱뚱한 지방! 반의어! U-N-D-E-R-W-E-I-G-H-T! 저체중의! 넘버 9 인플루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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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성 독감! 유행성 독감! 동의어! 플루! F-L-U! 암기 포인트! 인 안으로! 플루 흘러들다! 잠깐! F-L-U! 흐르다는 Flow! F-L-O-W! 흐르다! F-L-Y! 날다! 나는 것은 공중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흐르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흘러들다! 이렇게 안으로 흘러들다가 유행성 독감이 되는 데에는 중세 유럽의 사회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의학이 발전하지 못한 까닭으로 독감에 걸리면 20%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 유행성 독감이 돌게 되면 그것은 공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별의 기운이 우리 마을에 흘러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비교! Bad, cold B-A-D C-O-L-D 독감 NUMBER 10 CANCEL CANCEL C-A-N-C-E-R C-A-N-C-E-R 악승종양인 암 암 암기 포인트 개, crab C-R-A-B 이 개가 바로 이 캔서의 어원입니다. 개 다리가 개 다리가 마치 옆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 다리처럼 온 몸으로 뻗어나간다. 그래서 암이라고 하게 된 것이지요. 잠깐! 암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암세포는 세포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생겨서 보통 세포보다 거의 60배 이상의 영양 섭취를 해서 주변 세포를 고사시킨답니다. 그리고 혈관과 림프제를 통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서 심한 경우 사망을 가져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기 진단으로 극복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혈관과 림프제를 통해 퍼져나가는 것이 마치 개 다리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암기 포인트 하나 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암에 걸려서 인생이 취소되면 안 되니까 캔서에 걸려서 인생이 캔설되면 안 되겠지요? 비교 Traumor T-U-M-O-R 종량 Cancel C-A-N-C-E-L 취소하다 넘버 11 Painful Painful P-A-I-N-F-U-L P-A-I-N-F-U-L 축구에서 페널티킥 그 페널티죠 Punish P-U-N-I-S-H 처벌하다 P-A-I-N 통증 고통 Painless P-A-I-N-L-E-S-S 고통 없는 Pain killer P-A-I-N-K-I-L-L-E-R Pain killing drug P-A-I-N-K-I-L-L-I-N-G D-U-G 진통제 넘버 12 Patient Patient P-A-T-I-E-N-T P-A-T-I-E-N-T 환자 인내하는 암기 포인트 Patient의 P-A-T-I 이것이 바로 고통 고통을 겪다 그래서 고통을 겪는 환자 인내하는 같은 뿌리를 갖는 Compassion C-O-M-P-A-S-S-I-O-N 동정심 명사형 Patience P-A-T-I-E-N-C-E 인내 비교 Impatient I-M-P-A-T-I-E-N-T 초조한 Impatient의 I-M Not 반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초조한 이죠 넘버 13 Prescribe Prescribe P-R-E-S-E-R-I-B-E P-R-E-S-E-R-I-B-E 처방하다 지시하다 처방하다 지시하다 암기 포인트 P-R-E-B-F-O-R-E-N-E-S-E-R-I-B-E S-E-R-I-B-E 쓰다 미리 쓰다 약의 조제 전에 쓰다 잠깐 잠깐 S-E 쓰크 쓰크 자르다 세기다 쓰다 자를 때 나는 소리입니다 쓰크 우리도 뭔가를 자를 때 썩 싸크 써크 썩 사크 쓰크 쓰크 싸크 크크 were C 바로 그 의미죠 그래서 쓰크 자르다 세기다 쓰다가 배웠습니다 같은 뿌리를 갖는 스크립트 SCRIPT 대본 Describe DESCRIBE 묘사하다 Prescription PRE-SCRIPTION 처방전 No.14 밴대지 Bandage B-A-N-D-H-E 붕대 붕대를 감다 암기 POINT BEND 감다 구부리다 같은 뿌리를 갖는 BEND 구부리다 BIND 묶다 BAND B-A-N-D-D 무리 악단 비교 BAND AID B-A-N-D-A-I-D 반창고 상품명이 보통 명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영국식 플레스럴 P-L-A-S-T-E-R No.15 리커버 RECOVER R-E-C-O-V-E-R R-E-C-O-V-E-R 건강이 회복되다 정상으로 복구되다 회복되다 복구되다 암기 POINT R-E-BEC 뒤로 COV 이것은 CEP 가지다에서 와서 가지다, 뒤로 가지다, 되찾다 같은 의원을 갖는 Accept ACCEPT 받아 들이다, 인정하다 Receive R-E-C-E-I-V-E 받다, 수령하다 명사형, Recovery, R-E-C-O-V-E-R-Y 2부, 예문, 그 속에 반짝이는 단어 1. Symptom, 증상, 징후 2. This drug can alleviate a symptom in the patient 이 약은 그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 2. Syndrome 증후군, 행동양식 Chronic fatigue syndrome,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AIDS 만성피로증후군,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 3. Soul 4. 상처, 아픈, 따끔거리는 Have a sore throat A sore loser 목이 아프다 지면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 4. Fever 열, 흥분, 열풍 Fever and diarrhea are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symptoms 열과 설사가 가장 많이 응급되는 증상이다 5. Stomach cake 복통, 위통 5. Stomach cake after dinner 저녁식사 후의 위통 6. Wound 부상, 외상을 입히다 정신적 상처를 주다 부상, 외상, 정신적 상처 A leg wound An old wall wound A bullet wound A knife wound A gunshot wound 다리 부상 오래된 전쟁의 상처 총알로, 칼로, 총격으로 인한 부상 7. Depression 우울증 우울, 불경기 She was suffering depression then The great depression 그녀는 그때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대공황 1930년 전후 미경제의 위기 상황 8. Overweight 과체중의, 비만의, 중량 초과의 Nearly two-thirds of the adults qualify as overweight 성인 중 거의 3분의 2가 비만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9. Influenza 유행성 독감 Outbreak of influenza A infection among travelers 유행객 중 A형 독감 감염 발생 10. Cancel 악성 종양인 암 The susceptibility to develop cancer Mortality rate of cancer in humans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 인간의 암으로 인한 사망률 11. Painful 고통스러운 Some players notice painful injuries only after the completion of a game 몇몇 선수들은 게임이 종료되고 나서야 고통스러운 부상을 알아차린다 12. Patient 환자 인내하는 Patients with the infectious disease has been isolated 그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은 격리되어졌다 13. Prescribe Why aren't some doctors candid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treatments that they prescribe? 왜 일부 의사들은 자신들이 처방한 치료법의 효율성에 대해 솔직하지 않은가욕 14. Bandage 붕대 붕대를 감다 Her injured leg is all bended up 그녀의 부상당한 다리는 온통 붕대로 감겨 있다 15. Recover 회복되다 복구되다 The player recovered the function of the injured knee 그 선수는 부상당한 무릎의 기능을 회복했다 이것으로 섹션 2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